맛있냐? 아무튼 먹어도 돼? 끝! 아니 위팀이 와야되는거 아니야? 너 점화쓰고 나 죽이려 했지 가 가 가 가 가 부실건 가야지 이거 안죽겠지? 아 가 서chl 죽이지 마세요! 아 수고하세요 럼블노공이요 힐 어 뭐야 아 3배 한 번이면 다 뵙니다 보여드릴게요 엇 깝죽깝죽거리지마라 바론가 바론가 바텀에서 3명정도 오고있잖아 지금 할수있는건 다했다 이정도면 뭐 더 샤이도 울고갈정도로 그냥 샤이는 지금 휴대폰 내고 잘시간이네 음 어 장난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지금 공부시즌 빨강 포레스 보는것같아 얘들아 빼 시간 끌었다 내 맘 알제 아 이거 안될거같으니까 라칸까지 좋아좋아 그런 희생좋아 어 더 죽을필은 없지 음 아 쓰버렸으면은 죽으면 안되는데 자리반 이거 바텀 밀어 뭐해 아 요기서 바텀을 안밀고 이 저기 미니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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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한테 강탔어 차라리 차 Assim 지우아 아이 아 실수로 궁 눌렀는데 이 뭐야 어이씨 나 이즈리얼 한판 해야겠다 안되겠다 이즈리얼 한판 하겠습니다 나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일하고 왔는데 취미생활 좀 합시다 요것은요 요것은 말입니다 왜이리 세 아니 알리는 뭐 뭐야 그냥 고기 덩어리네 이거 뭐 라인전 혼자 하고있어 가서 먹어라 피도 많은데 뭘살야 아니 그만 쳐 아저쌤이 아니라 서포터가 풀피로 여기서 깔짝대는게 말이다 이게 씨발 진짜 아 그냥 병신이네 죽으니까 혹시 내가 알리를 잘 이해를 못했나 싶었는데 아닌가 혹시 지금 갱을 위한 병신 연기였나 낼것같은데 지진이 이즈리얼 1 2 1 2 2 4 4 5 ㄷㄷ 어우 타릭 되게 먼지 짚어지는데 제라스랑 강강수월레 나가 자 뭐 얘기해보세요 사이리의 M이 뒤지게 못했어 맞는말인데 누가 패드립 치래 나가 하지만 맞는말이니까 한번만 용서해준다 알리가 챔프가 너무 별로임 챔프가 별로야 알리가 챔프가 별로야 뭐 롤챔프스 캐리어 하는거 보니까 좋던데 머리가 상당히 크다 다 나가 그렇지 아 사람 너무 많아 아 뭐 야 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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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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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겠죠 그대의 마음 알아요 하지만 서둘지 말아요 애써 그대의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오소 이새끼야 오소 이새끼야 아 아 아 아 아 피글래식 벽에 머리 대고 구르기로 순식간에 평캔을 노린 3타 콤보였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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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참 소라카가 아 아 아 아 아 뭐하자 앗 한글자막 by 한효정